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해 하신 분들 참 많으셔가지고요. 혹시 5월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력 체크 가능하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이 5월 달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죠. 이제 2거래를 남았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동돼서 가두리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마디로 오늘장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만약에 투심이 없었더라면 종목군들이 그리고 시장이 그래도 아랫고리를 달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코스비 시장 쪽의 투심 쪽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투심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몇백억이 되지 못하지만 합산했을 때 실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에서는 투심 쪽에서 매수 집중하는 종목군들이 집중해서 올라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옵션 만기 쪽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코스피 200지수 값에 대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위쪽 상단이요. 아쉬운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위쪽 상단 같은 경우는 256대에 대한 고점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막혀가고 있는 상태에 옵션 만기가 지금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249 정도에서 한번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로 볼 것이 바로 숨어있는 자리가 이 중간 경고에서 있는 부분에 고점이 막혔고 저점 가두리가 지금 계속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투심 만약에 없었다라면 이런 표현을 좀 드렸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이 저점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코스피 200지수 값에서 249대를 좀 아침의 모습처럼 뭔가 오늘 눌림목을 잡기도 참 애매했었고 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올렸어야 되는 부분에서만 매수가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걸 선물적으로 잠깐 연동해서 본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륨편들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아침 부분에 대해서 급락 부분이 연결이 됐고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도 특히 프로그램에서 연기 금발에 대한 차익 매도 압박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 이후에 상해 출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선반영도에서 올라갔었지만 다시 이탈을 하다 보니까 매수타이밍을 잡았을 때 만약 여기서 눌림목 정도다 그러니까 하락이 급하게 아주 무섭게 날아온 것은 아니다. 이 가두리 박스를 알고 있는 매수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수타이밍들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뒷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거입니다. 가두리가 걸려있는 부분에 참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상승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특히나 이제 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2시 때 오버시팅이 해외 증시와 함께 같이 걸렸었는데요. 그런데 고정 증진을 좀 애매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때 히토르 부분에 대한 루머 부분이 나왔고 외신 보도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히토르 관세 부분을 포기하면서 삭제하겠다라는 부분에 분명한 이걸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호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판부에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눌림목 매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재차 눌림목 매수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 매수는 정말 좀 자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쪽에 보면 내일도 우리는 종목 특히 종목 부분의 추격보다는 눌림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말고 시장에 흔들리지 말고 눌림목 계속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트레이딩 할까요? 네.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시 코로나 2차 확산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제 저라면 게임주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추격적인 공격적인 매수자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 NC소프트도 폭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점이 갱신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미 가버린 게임주 보내주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2차 확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실제 진단키트들의 속도와 게임주의 속도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실제 확산 부분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핑계 때문에 미리 씻지 않았고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와서 쉬고 있는 종목분들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내일 눌림목을 오늘은 조금 오전은 분명히 잡을 자리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좀 어려웠었죠. 그런데 내일은 아침 대바람에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론 승부처가 이 달러원 환율에서 하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일 이렇게 잡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제가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생리면 언급을 드리겠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1230원이 달러원 기준에서 내일 갭상승 돌파가 나오게 되면 매수 눌림목 타이밍을 더더욱더 뒤로 좀 밀어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눌림목에서 하나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제 표현에서 계속 드렸었는데요. S&P500의 선물지수 기준에서 쌍고점 패턴이 계속 형성이 되었죠. 특히 쌍고점 부근에서 이번에도 고점을 좀 뚫어내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갈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고점 부근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태포라고 한다면 헤드앤솔더 부분이 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 중에서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탈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속도 그러면 내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원 자체가 1230원의 갭도파를 나오게 되고 S&P가 밑으로 저점을 깨지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뒤로 미루자라고 분명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배제하고 가자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집중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1,220원 지지할 수 있는 여부 확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넉넉하게 시간이 있네요.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이런 관점 쪽에서 갈 때 먼저 쉬어가는 종목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오늘 기관발 특히 연기금 쪽에 대한 차익매도 압박 부분 때문에 쏟아져 있는 종목분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비차익 쪽 부분보다는 차익 쪽에 대한 매도 때문에 종가상에서 캔들 모양이 좀 나빠져 있는 종목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특히 원자들 쪽이 이쪽 부분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 부분에 대한 적감말소는 원자들은 반드시 지도사만큼이나 좀 집어넣어 놓자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눌림목 부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기적인 시각을 본다면 P&E 솔루션을 먼저 타투 쪽으로 좀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시초간 부분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도 역시 포착이 됐던 부분인데요. 역시 2차전지 쪽으로 관련 쪽이라고 놓고 본다면 오늘 부근에서 다른 2차전지들 전반적으로 쉬어갈 때 매스가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그다음에 메인 주체 쪽, 우리가 수급 주체를 디테일하게 잡아 끌면 4종목에 그 주체가 들어오고 있다면 긍정으로 계속해서 본다, 시세에 연연할 필요 없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P&E 솔루션을 타투 쪽으로 좀 매스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뚫리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00원이 뚫리고 나서 지지력이 나온다면 추가 우상향 쪽이 완벽하게 열리는 패턴이 되면서 작년과 올해 초에 만들어졌던 이 상승 캔들이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제도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준 캔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R&D 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소부장 쪽 최근에 조금 움직이다가 탄력이 드나됐는데요. 이런 부분 선체적인 매수 관점으로 먼저 잡아놓자 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급하게 조금 표현을 드렸던 원액 IPS 같은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소부장과 관련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금 정책이 당일날 호재와 악재에 반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의 패턴을 보면 요즘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차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정부 정책 관련된 일종의 테마성 동목권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흐름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E 솔루션 14,000원 뚫어내면 뜨거웠던 연초 흐름 다시 한 번 재현할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SK머틸이어즈, 원액 IPS까지 들어봤습니다. MTNW 김도연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두리 장사에서 물고기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 맛, 상승의 맛 2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